첫 번째 봉성주자 화합의 성화가 첫 번째 성화 봉성주자인 자기 체육학 1호 박사 이용선 님과 저감대학교 권경철 교수님에게 불빛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는 모두의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비춰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 MM 흠 흠 흠 흠 3. 구경 여태 가게 수월근 프로마스 해주시고 정맥 하다라고 칠게요. 하나 둘 셋 화이팅! 다시 한 번 화이팅! 하나 둘 셋 화이팅! 화 준비 한글자막 by 한효정